이가하자 이기 흠 수치심을 수치심을 회의 흠 흠 흠 흠 흠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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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디펙트 구경하는 건 정말 재밌거든요 충공객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드로 꼬라씨 수비 되게 세게 있는 거 다 뽑네 갓땅 혹은가 혹은가 드로 보드 어 어 어 까비를 줘 지키 아 요즘 인플레 장단 아니라서 혀 물러줘 인플레 인플레 너무 심해서 위그든씨도 버찌씨로 받았잖아 일제사격 자자 폭풍이 전기 더 많이 만들긴 하는데 이건 이겼지 질 자신이 없네요 어 어 깨비를 못 펴낸 수호구자 다 줘요 아니 아니 뭐야 이건 처맞은 양에는 변함이 없다 어차피 어차피 맞을 거 맞는 거다 부족했던 건 용기밖에 없다 용기밖에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퍽퍽이 아니 축전기도 주고 아파기도 주네 한방기 플러스니까 500원 줄 바에 죽는다 안박시 개말못 가면 두장변화 타타 아니 나쁘지 않은데 일자사격을 집었다니 일자사격 플러스를 받을 자격이군 소짐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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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고 음 맛있어 음 하 방 전등 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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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디펙트 뒤져본다 엠길고 게임 길어지는거 빼면 다좀 아니 저거 또 주고 산건데 아 아하씨 2단계 포션 미친 손해봤잖아 미친 손해봤잖아 게노삼 버젓 쓰레기 게임 와 땅로 이거 맞지않나 얘 6턴대 파괴광선 아님 맞네 6턴대 파괴광선이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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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루 아무것도 안함 상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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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코가 운빨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게임은 원래 운빨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한 대결을 하고있습니다. 반열판 없니? 뭐야 이건? 향로 지금까지 1탄 한번도 안한 1탄 한번도 안한 1탄 한번도 안한 1탄 한번도 안한 1탄 1탄 한번도 안한 1탄 한번도 안한 1탄 한번도 안한 1탄 한번도 안한 2탄 군대 왜 다 삼군대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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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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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아니면 눈보라? 블리자드 그냥 넘길까? 향로 2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나? 에이... 맛없어. 아야... 음... 음... 어디서 이런 되먹지 못한 카드만 나오는 거지? 디펙트를 할 땐 쓰레기통 속엔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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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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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야 항로가 일을 안한다는건 그만큼 디펙트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닐 까 역시 디펙트야 어떻게 게임 캐릭터 이름이 디펙트 어떻게 게임 캐릭터 이름이 디펙트 아직 승천파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정상인가요? 이 많은데 비정상이 어딨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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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보면 정상이야 재수없게 새는 다 삼콘데 천천히 잡자 지팩트만 20승천이고 나머지는 10승천 언저리인데 정상인가요? 지팩트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지팩특량음 1.5. Hawks 막대 dribb 자, 이거 다 해 지팩트 사이 지팩트는 오 루 루 롤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t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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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거기서 왜 편향이 나와. 5성파격. 유성이 내린다. 5성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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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가 다 해줄거야. 5성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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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파격. 5성파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4 곱하기 4였네. 2패 넘어가면은 28 곱하기 3. 간지럽지도 않군. 2패 넘어가면은 20 곱하기 4였네. 2패 넘어가면은 20 곱하기 4였네. 창방이다. 니오우님. 창방이 두렵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니오우님. 한 놈 더 내려갑니다. 한 놈 더 내려갑니다. 31 곱하기 5. 1패 넘어가면은 20 곱하기 5. 20 곱하기 5. 20 곱하기 5. 20 곱하기 5. 어, 제가 내... 육십 일 浮像スレイゲーム 네 도라이들 밀집도 깎아 äl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장방을 죽였다. 중괄 호급 닌자 중급 닌자 포션을 얻다 쓰지. 왜 편향했을까? 잠깐만, 되게 편향이 없어놔. 온 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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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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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경으로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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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